대상 동두천연교회 김정차 귀하께서는 예술문화연교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예술들로서 금지와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예술발전을 위하여 기업마가 크므로 제6회 동두천예술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이패를 드립니다. 2016년 12월 28일 한국예총 동두천지회장 김광모태도 여러분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두 분께 햇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파이팅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동두천예술진흥공로상 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지역예술발전 및 경기예술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16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대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두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.